부산 광역시에서 만난 오늘의 부자농부.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작물은 농쿨마다 주렁주렁 열린 이 포도. 포도는 포도인데 일반 포도가 아니고 유럽종 포도입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유럽종 포도. 색깔만큼 다채로운 맛과 향, 식감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유럽종 포도 외에 다양한 작물로 연매출 1억 2천원을 올리고 있는 김용석입니다. 포도농장 운영으로 연매출 1억 2천만원. 김종석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은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정격 공개됩니다.